영등포구 사회복지협의회 영등포구 사회복지협의회가 지역 내 식품기업의 후원을 받아 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나눔활동을 진행했습니다. 양평동에 위치한 식품업체 본아이에프는 여름철 폭염으로 고생하는 어르신들을 위해 써달라며 보양 3개죽과 반찬 5종으로 구성된 보양죽 세트 300박스를 영등포구 사회복지협의회에 전달했습니다. 좋은 이웃들 봉사자들이 직접 포장에 참여했으며 보양죽 세트는 영등포구 노인종합복지관을 이용하는 홀몸 어르신 200명과 사회공원활동기부은행 돌봄종사자가 관리하는 돌봄 대상자 100명에게 제공됐습니다.